나를 닮은 사람 만나면 그땐 기억할까요 나와 듣던 노래 듣는다면 기억할까요 내 이론과 같은 사람 만나면 그땐 기억할까요 꼭은 아니더라도 한 번을 기억해줘요 나는 다르죠 그땐 닮은 사람 없어도 나는 그댈 기억하니까 어디서든 부를 그래도 나는 기억하니까 같은 사람 만나면 그땐 기억하니까 내가 숨쉬는 동안은 그댈 기억하니까 나는 나는 왜 말 안 했어? 왜 나한테 숨겼냐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했어야지 난 그것도 모르고 너 미워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? 그러고 넓어 아니지 그녀들 감사합니다.